내년부터는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. 올해까지는 육아휴직 3개월까지만 통상 임금의 80% 수준에서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지난해 전북 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0.91명에 불과한데 육아휴직 급여 소득 대체율이 높아져 예비 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